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. 광양에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또 나왔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순천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.5단계로 격상했습니다. 여수 순천 광양세계시는 코로나19 방역에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양에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. 광양의 한 제조업체 직원인 전남 200번 확진자 A씨는 순천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A씨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A씨의 가족인 어머니와 여동생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확진자 후 거주지 및 근무지, 방문 장소에 대한 방역 교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앞서 순천과 광양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을 일으킨 여수 거주 광주 517번과 전남 197번의 최초 감염 경로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건 이들과 동선이 겹치거나 관련이 있는 순천위트니스센터와 광양고등학교 접촉자 2,500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. 소규모 집단 감염에 이어 감염 경로 불분명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순천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.5단계로 격상했습니다. 여기에 전남도는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여수 순천 광양시와 함께 코로나 공동 방역 체계를 구축했습니다. 추적 검사 또 진단 검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여각 조사반을 추가적으로 파견해서 더 신속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남도는 3개 시와 공조에 심층 역학 조사를 벌여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원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각오입니다. KBC 박승연입니다.